인성 씨가 두 표 나왔고요. 그리고 수환 씨 한 표, 함일 씨 한 표, 여민 씨 한 표. 나름 고루고루 분석해서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다 피해 갔다면. 진짜 우린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. 과연. 아 궁금해. 뭐야. 아 이분의 이분의. 원래 직장 원래 직장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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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남자 중에 하나다. 포르쉐 아니야? 포르쉐인데요? 포르쉐 아니에요? 아니야. 지민 씨야. 뭔 줄 알아? 차 없다고 괜히. 너무 반말했죠? 죄송해요. 누가 됐든 일단 남자야. 잠시만. 남자 수환 씨 밖에 없어. 그렇네. 지민? 양지민 씨 아니야 그럼? 양지민 씨? 하하하하하하. 그럴 수 있어요? 갑자기. 어? 아 남자다. 아 남자다. 아 너무. 뭐야. 정선 씨 아니야? 뭐야 누구야? 누구야? 가볍게. 어? 어떻게 될까? 고마워.